전혁무씨부터 무대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전혁무씨부터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오랜만이다. 어서오세요. 정면에서 왼쪽부터 시선을 좀 왼쪽, 정면, 오른쪽 이렇게 시선을 감으시고요. 알아서 포즈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독시압을 찍고 이따가 단체시압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잠깐만요. 정면색터죠. 자, 정면색터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골골으로 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감성복권리스트죠. 때로는 멋진지한 매력, 때로는 없는공간 매력을 보여주는데 이번 프로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죠. 아주 중심한 포즈로 사진을 충분히 졸러주십니다. 네. 자, 그래. 누마 뜨면 포즈로. 아, 좋아요. 자, 그래. 아우, 눈물 질기고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 포도다리를 띄어,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골골으로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워너홈에서 솔로로 완벽되면 김재원 씨. 막내로 합류했습니다. 자, 자기필에 꽂히면 끝없는 텐션으로 주변을 도망치기는 막내미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MC들하고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알아서 또 손가락 다 날려주고요. 네. 다양한 포즈로 또 포토타임 면허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단체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녁 50초까지 같이 올라와 주시죠. 네. 자, 같이 올라와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김준호 씨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김준호 씨는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실물 사이즈의 증신대를 준비해봤는데 요걸로 좀 아쉬운 걸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호 씨 느낌 잘 살아있는 사진을 몰랐네요. 예. 자, 역시 예. 네. 잘 안 사나요? 네. 안 사네요. 예. 예. 자, 좋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먼저 저 왼쪽부터 좀 봐주세요.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예. 자, 그래요.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김준호 씨 사진으로.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면 좀 봐주세요. 정면.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예. 이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봐주세요.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면 보시고 저 손가락 하트 한 번. 자, 손가락 파트.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번으로 하트를 한 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좋아요. 예. 예. 자, 인싸 포즈 한 번 부탁드려드릴까요? 자신만의 인싸 포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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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싸 포즈. 김정은 씨가 제일 잘 알겠죠? 예. 자, 의론을 하고 있는데 무슨 포즈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아, 인싸 포즈 나오네요. 네. 하하하하. 예.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요? 예. 자, 우리가. 예. 아, 전현볶이 특유의 매력 나오네요. 네. 아, 조박수 좋아요. 예. 자, 인싸 포즈로 또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 출연자입니다. 예. 그래, 네. 자, 더 보여주고 싶은 포즈는 없나요? 다 마무리됐나요? 네.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포즈 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제 아래에서 대기해주세요, 이제. 예. 준비 좀 하고 바로 또 다음 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 출연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김준호 씨는 또 사진으로 여러 개 인사를 드렸고요. 아, 이제 이 사진들이 또 많이 또 알려지고 많은 분들께 소개되고 해서 전 첫 방송되는 소요일의 음악 프로가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공동 인터뷰 이어갈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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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